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제대로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도 발칵 뒤집어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우상호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표창장을 위조한 조국 딸이냐 아니면 불법 도박을 한 이재명의 아들이냐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재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상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전대엽 출신 80년대 운동권 강성 세력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가자 북으로 반미 자주를 부르짖으며 김일성 주의 주치상을 공부했던 운동권 386 586의 대부라고 할 수 있지요 우상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정석 전 비서실장 이 3인방이 대한민국 운동권의 꼭지점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엇이다 운동권 세력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죠 자 어찌되었든 우상호가 지금 자기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도 6월달 서울시장을 나가기 위해 정치적 입지를 확대시키는 것과는 좋은데 돌발 질문에 한마디로 이재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조국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나물의 그 밥들이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상호 위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권 출신으로 얼마나 반미주의를 부르시었으며 주체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얼마나 친북적인 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가열차게 이 반미주의 반체제 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자가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와 이제 서울시장까지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 이번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과 사범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고 운동권 출신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에 우리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상호 표창장 위조 조국 딸보다는 불법 도박을 한 이재명 아들을 선택했다 조국한테 죽었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강력한 역풍으로 우상호 위원을 송토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표창장을 위조한 조국 딸과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이재명의 아들 중 후자를 택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는데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과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나아가서는 이재명 캠프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우상호 위원의 이러한 발언에 송토의 송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은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2에 주 기자가 간다는 코너에 출연해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밸런스 게임 인터뷰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조국 딸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이재명 아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이재명의 아들을 고른 뒤 도박에 빠졌던 아들은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이 표창장 위조는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라며 우상호 위원이 왜 이러한 프로에 나가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작종을 하고 이런 질문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프로에 나갔는지 지금 찬반이 갈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표창장 위조 위협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상습 도박 위협을 겨냥한 작심 질문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작심 질문에 우상호가 왜 이러한 프로에 출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위구심들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SNL 주기자가 간다는 상대 정치인을 향해서 이 디스를 하는 성격이 강한 프로임에 왜 우상호가 나갔는지 위구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인터뷰를 마친 우상호 위원은 표창장 위조와 도박을 갖다 붙이면 어떡하느냐 지금까지 SNL에서 정치인에게 한 밸런스 게임 중 제일 심각한 질문이었다 나는 이제 조국한데 죽었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상호 위원은 밸런스 게임에서 서울시장 되기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중 우상호 위원 자신이 서울시장 되기를 선택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대통령이 되니까 제가 서울시장 되는 게 남았다며 둘 다 되는 게임이라고 부연했다 이것에 대해 이재명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인은 서울시장에 나가도 무방히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다 또한 자신의 감성 에세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면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만들기와 굿바이 이재명을 세상에서 없애기를 선택해란 질문에는 전자 본인의 책을 택하기도 했으며 굿바이 이재명에 관련된 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작심을 한 제작진의 돌발성 질문에 우상호 위원은 당한구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우상호 위원의 방송 출연의 브레이크 강한 부정적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왜 우상호 위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출연을 해서 한마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창 위조와 이재명 장남 도박 문제를 SNL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했느냐며 굳이 우상호가 나가지 않아도 될 터인데 또 안 나가도 될 터인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역풍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휘자들도 항의성 전화를 하고 있으며 우상호 위원과 관련된 이런 발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휘자들은 그들의 사이트에서 우상호를 침몰시켜야 한다 우상호가 조국 전 장관을 폄훼했다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것이라며 성토의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과 이재명 지휘자들도 결국은 우상호가 방송에 나가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후보를 망신주기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며 우상호의 이러한 행위가 결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러한 질문을 할지 뻔히 알면서도 출연한 우상호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조국 전 장관의 지휘자들이 한마디로 부글부글 역풍으로 이 우상호를 성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거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